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사기꾼들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15.61% 691만 명 참여 사전투표 첫날 역대 총선 최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40% 넘을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25%만 여러분 하면 40% 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권력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 나라 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더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자유통일당 일본면 국회 입성 예상 꿈이야 뭐 마음대로 꾸세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야바의 세상인 겁니다. 그냥 가짜니까 이제 뭐 사기를 치든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 누구와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어 있는데 국뽕에 취한 분들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말라이보다 이런 선거를 잘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라이보다 더 썩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인은 그래도 대법원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무효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사전투표 한 겁니다. 정말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당신 벌 받을 거다 앞으로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룡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덮은 죄를 당신이 못 벗어난다 이야기죠. 웃기는 왜 웃노. 윤석열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당은 pk 지지율을 위해서 부산을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생 야당인데 사전투표를 부산까지 가서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자식들이 살 세상에 선거 부정을 이렇게 완전히 제도화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개 50대면 40년 정도 더 살 거고 60대면 30년 정도 더 살 거고 70대면 20년 정도 더 살 건데 그 길고 긴 세월의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선거를 모처에서 다 전산조작을 해가 뭡니까 대통령 이하 모든 걸 다 만드는 세상인데 생각만 하더라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냐.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나서야 될 건데 아무도 뭡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시오.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국명도 이번 참에 그냥 바꾸죠. 대한부정조작공화국으로. 대한민국 무슨 민국입니까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따까리가 돼버렸는데 이 대통령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꼬라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부산 가서 이런 사전특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넘어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열 번 이상 꼭 같은 짓을 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더불어민국의 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항의한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전투표하는데 그럼 법정 공유율은 왜 만들어놨냐 이야기죠. 일찍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전혀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대열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24만 7077표를 받을 때 어느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가량을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어 줬는데 그런데 24만 7077표로 이긴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제식은 턱없이 조작값이 낮은 상태였고 항상 그게 이런 숙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재앙 안 할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저는 일찍부터 아주 징글징글한 나라라고 본 겁니다. 완전히 양심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대법관들, 검찰, 경찰 모두가 여러분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재앙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진 자들이 국민이 재앙하더라도 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서 윤석열이 사전투표하는 게 이게 국민에게 뭘 이야기하냐. 입 닥치고 그냥 가자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입 닥치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의 공박사 딴소리 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한 건 아는데 그냥 입 닥치고 선거부정공화국으로 가자 이겁니다. 선거부정공화국으로 가자 이야기죠. 다른 거 없는 거죠. 오늘 한 분이 여기 보시니까 왜 선거 때 의료계 정언을 갑자기 하지? 부정선거 방지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기에? 그러니까 그쪽이 선거를 이기도록 도와준 거죠 이 양반이.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내가 해먹었으니까 당신들 이번에 할 차례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정치검사들이 이번에 실체를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잘 먹고 안 잘 살겠습니까? 또 대통령도 한번 해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사전투표는 제대로 분류되고 카운팅이 되나? 윤 대통령은 서울에 투표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부산에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가 서울의 해당 지역으로 분류되어 카운팅이 되느냐 말이다. 선거관리위는 다른 지역에 투표된 용지가 분류되고 해당 지역으로 카운트되고 합산되는 과정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에 공개하라. 쉽게 말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권자들에게 구해야 된다. 나는 사전투표를 신뢰치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조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끝나게 되면 몇 명이 관외사전투표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작방법이 관외사전투표하고 좀 다르죠. 관외사전투표는 100명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표를 바꾸치기를 하는 거죠. 100표 가운데 50표를 빼고 특정정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기표된 50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표를 갈아치기를 하는 거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관외사전투표는 몇 명이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은키 사박오일사의 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조작이 심한 것이 제외국민투표 조작이 심하고 그다음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 조작이 심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4.15 총선 때는 4장 하면 한 장 가짜 유령투표지가 자동 형성되어 집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장 4장을 들어오면 한 장 가짜 투표지가 생성되는 구조일 겁니다. 이번에는 2장당 1장. 4.15 총선에는 전국 평균이 3장당 1장. 이번 조작값은 35% 정도고 4.15 총선은 25% 4.15 총선 4장당 가짜 투표지가 한 장이 들어간 거고 이번 선거는 3장당 1장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더 밝힐 수 없을 만큼 선거 부정의 방법들이 다 나온 거죠. 한동훈은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던데 투표는 어차피 누구나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당일 투표로 몰아서 해야지 지난 선거 때 모든 조작이 사전선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법대에 나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걸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씨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몰라서 사전투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저는 머리가 여러분들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징글징글합니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구역질이 나가지고 인간들을 보면 내가 요즘에 사람을 거의 안 만납니다 구역질이 나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모든 공권력이 썩은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썩은 겁니다 그리고 썩었는데 본인은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썩은데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논리적으로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썩은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죠 나라가 썩은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겁니까 나라가 썩은데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썩은 겁니다 썩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자기가 240만 표이름 상대방에 집어넣어준 데 당선된 걸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요즘에 거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구역질이 나서 못 만나겠어요 이런 불합리에 다 침묵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좀 희낙나가는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동훈이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으면 사전투표 결과의 패턴이 지난번과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부정선거다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냥 차익값 그래프만 그려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하라고 공휴일로 정해진 당일 투표를 놔두고 왜 사전선거를 하라고 난리인지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한 건데 왜 모두 사전투표한다고 그러는지 그럼 당일 없이든지 아니면 공휴로 하지 말든지 이게 말이 되나 이야기죠 다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5년 10년 정도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20년 30년 정도 권력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데 나라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무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2번권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걸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나마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다 선거 부정을 덮고 부역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부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탄핵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200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기에 무너져가지고 되든 탄핵을 당하든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닌 겁니다 본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사전투표일 발표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당일투표는 여러분 큰 영향을 줄기가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일투표의 54%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선거가 아니면 대부분 막상막합니다 지금 접전지역이 50개다 60개다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54% 이상 정도를 받으면 4.15 총선 정도의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의뢰 나경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4% 정도를 얻으면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4%를 얻더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뽑아 가지고 위조투표일을 만들어 투입하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접전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특히 윤 대통령이 전혀 의지가 없고 오히려 뭡니까 그냥 서로와 부역하는 그런 냄새를 너무나 많이 풍기기 때문에 참 정말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선거를 장악한 자들한테 장악이 되구나 그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친북색체가 강하고 친중색체가 강한데 그럼 외교라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바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하는 거죠 가끔 여기 방송 들어와 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 여러분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제도화가 되면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 부정이 되면 아이고 공부하사님 난 정치 안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납품 거래 입학 취업 성진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 건데 그쪽 편에 안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오늘 윤 대통령이 사전 투표하는 걸 보고 야 참 최양반도 대책이 없구나 당신 벌 받을 거다 내가 동갑내기로 참 이야기하는데 당신 벌 받는다 뜬금없이 이런 의료계획을 내세워 가지고 상대방이 표를 화끈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끈덕질을 제공했으니 당신이 부역자지 뭐고 공 박사님이 심내세율 하는데 뭐 심낼 게 있습니까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뭐 저한테 심내세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이나 심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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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